Q. 유시원의 전화 Q. 유시원의 전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시원입니다 정말 의사자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흡좋아 이 팬미팅은 저의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또 오랜만에 봤고 뭔가의 어떤 화려함 보다는 저의 어떤 생각과 어떻게 지냈는지 좀 편안하게 제 얘기도 좀 많이 해드리고 여러분들과 좀 진솔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팬미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거가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10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제일 많이 믿어주고 힘이 돼주는 분들이 일본 팬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일본 활동은 제가 안 쉬고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누가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지금 행복하려고 앞으로는 행복한 일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행복한 마음으로 지낼 거고 또 거기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것보다 더 많이 행복하고 내가 막 힘들어하고 조바심 되고 그러고 싶진 않고요 언젠가는 저는 인연이라면 계속 드라마에서의 연기자 유시원 뭐 이런 모습들 보여줄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 가는 길에 함께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 동안에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혼또니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혼또니 혼또니 우리 사지부리 대슨에 네 반갑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뭐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팬미팅 전에 한 4일 전 제가 너무 심하게 감기 몸살이 나가지고 웃겨요 진짜 아팠다니까요 오기 전에 병원 가서 엉덩이에 주사도 맞고 며칠 전만 해도 말이 안 나왔었어요 아예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독감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막 콧물이 막 확 흘르고 코도 한 마디 풀어가지고 코도 헐고 너무 심하게 지금 감기가 걸려 있어서 저거 뭐야 제가 타이틀이 하나노 코에잖아요 하루노 코에 네 하루노 코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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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기하고 다 하나노 코에 하하 하루노 코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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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론 팬미팅에서는 노래가 위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노래 한 두 곡씩은 제가 해드렸는데 제 지금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팬미팅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얼굴 새해를 맞이해서 얼굴 보고 잘 지냈냐 또 우리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안 좋아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대신 올해 이번 팬미팅은 여러분들과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로 몸이 좀 안 좋아요 좀 제발 믿어줘요 좀 좀 마음이 여러분들 팬미팅 앞도 놓고 이렇게 제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죄송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토크는 열심히 그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저음 가라앉아서 그렇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부터 오사카에서의 첫 번째 팬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